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진주차 가장 쉽고 빠르게 아잇 모르겠다 그냥 이것만 깔려달라 하시는 분들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공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어깨를 맞추고 한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차하고자 하는 칸에 옆에 옆에 칸에 어깨를 맞춰 주시고요. 후진기어를 놓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끝까지 감습니다. 공식조차 필요없는 분들 머리가 나빠서 못하겠다는 분들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분들 이 방식 써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좌우 살피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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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발이가 보여드린 이 주차 방법은 주차 공식조차 암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주차하고자 하는 칸에 옆에 옆에 차량과 주차칸과 어깨를 일치한 다음 주차칸 방향으로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후진하시면 돼요. 또다시 주차하고자 하는 칸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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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맞추신 다음에 주차칸 방향으로 핸들은 끝까지 꺾어서 후진하시면 돼요.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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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칸과 평행이 되면 핸들은 다시 원위치로 해서 천천히 후진 후진 주차완성 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었습니다. 항상 주차 공식을 이용해서 눈으로 먼저 주차를 배우시는 것이 참 좋은데요. 머리가 나빠서 안기력이 좋지 못해서 주차 공식조차도 외우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발이가 한 번에 주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초보 운전자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상 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